네, 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기 어제의 중요한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테슬라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전량 수주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규모는 4에서 5조 원대 수준으로 차세대 전기차용 모듈을 전량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테슬라가 출시하는 모델 X와 V, S 등 주요 승용차와 트럭 신형 기종에 삼성전기에 카메라 모듈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기존보다 화소를 5배가량 높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대형 수주를 통해 삼성전기는 기존의 MLCC에서 국한됐던 사업 구조를 전장 쪽으로 또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차량용 카메라 모듈은 자율주행 기술이 부각되면서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는 품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기는 앞으로 IT나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품 쪽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호텔이 자사가 보유한 롯데칠성 음료의 지분 20만 주에 대해서 블록딜을 수진합니다. 어제 마감 후 기관 수요 예측에 나섰고, 이는 롯데칠성 전체 주식의 2.15% 규모라고 하는데요. 호텔 롯데가 이번 블록딜에 성공하면 총 37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블록딜 이유에 대해서 롯데호텔 측은 최근 거리 두기 해제 등으로 코로나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해외 여행객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리오프닝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롯데칠성의 주가는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장 관련주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어제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38.5%에서 3.8%를 블록딜했다는 소식에 어제 15% 급락을 했고요. 간신히 10만 원 선을 회복했던 주가가 다시 어제 8만 원 선까지 미끄러지면서 어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조 원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블록딜 이유로는 최근 중국 정부가 기테크 규제를 완화하면서 알리페이가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의 파트너십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수습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행과 또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와 별도로 카카오페이 자체에 대해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의 반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일렉트릭이 노키아의 전력관리 플랫폼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플랫폼 이름은 알로이고요. 또 LX 일렉트릭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전력설비 관리 솔루션인 AMS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AMS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고객들의 전력 자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솔루션인데요. 글로벌 AMS 시장 규모는 2027년에 약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LX 일렉트릭은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또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전력이나 전기 관련주들, 앞으로 전망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소식들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기업뉴스 4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뷰 김도니였습니다.